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현재 예제 왼쪽 개체 회원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번호 필드는 첫번째 있는 회원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P001 형식으로 영문 대문자 한자와 숫자 세자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확대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첫글자 대문자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크다 입력하시고요. 영문 L자 입력합니다. 그 다음 숫자는 세 글자 하나 둘 셋 반드시 필수 조건이라서 0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가 중간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번째 휴대폰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휴대폰 번호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나이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255자 이하의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필드 옆에 데이터 형식에 현재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숫자로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255자 이하의 숫자라고 하니까요. 정수 롱이 아니라요. 우리는 바이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네번째 성별 필드는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남이 입력되도록 기본 값에다가 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성별 필드에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남이 입력되도록 하고 남이나 여 외에 다른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눌러서요. 남 또는 여 라고요. 남 or 여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남 심표 여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남녀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다음 성별 필드 뒤에다가요. 비고 필드를 추가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 필드를 추가하시고 오른쪽에 오셔서 데이터 형식에서 짧은 텍스트가 아니라 255자 이상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긴 텍스트로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온 정보 테이블에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 다섯 문항 설정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필드 크기를 수정하셨기 때문에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실 건데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새 데이터 원본에 가셔서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신규 킥보드 목록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테이블을 만드실 거니까 새 테이블로 가져오겠다라고 기본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구분 기호는 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럼 구분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행에 첫 행에 필드 이름을 포함합니다. 라고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 기본 키를 선택을 하는데 킥보드 코드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킥보드 목록이라고 테이블의 이름을 수정하시고요. 킥보드 목록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 가족이 텍스트 파일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왼쪽에 킥보드 목록이라는 테이블 하나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셔서 대여 내역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테이블 추가해서 킥보드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킥보드 테이블에 킥보드 코드를 선택하셔서 대여 내역 테이블에 킥보드 코드에 드래그하신 다음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시고 관련 필드는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갈렴 레코드 모두 삭제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클릭하셔서 두 테이블 간의 필드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닫기를 클릭하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 첫 번째 대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양식 디자인의 컨트롤에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킥보드 대여 내역 관리라고 입력할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킥보드 대여 내역 관리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하셨던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그 다음 모두의 이름에다가 이름은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22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 문자색에서는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없다면 점점점 클릭하셔서 파랑 강조 1 글꼴을 찾습니다. 강조색 1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목록에서는 마우스 갖다 놨을 때 파랑 강조 1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요. txt 일련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첫 번째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면 텍스트 일련번호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림과 같이 선택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회원명을 선택하시고요. txt 회원명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다로 기타 탭에 가셔서 탭 정지를 현재 예가 아니라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에 대한 내역관리 폼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는 문제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대여 내역관리 폼 디자인 클릭하겠습니다. 본문에서 txt 회원명 조금 전에 탭 정지를 아니오로 하셨던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txt 회원명 컨트롤에는 회원 정보 테이블에 회원번호 필드가 txt 회원번호 왼쪽에 있는 txt 회원번호 컨트롤과 같은 회원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trl 1번에다가 커서 두신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눌러서 확대 축소 창을 띄웠고요.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회원명을 찾아올 건데요. 필드명은 이렇게 대가로를 넣으셔도 되고 대가로를 공백이 없다면 생략하실 수 있고요. 회원명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에서 회원 정보 테이블에서 심표 조건은 회원번호가 마찬가지로 회원번호는 필드이기 때문에 대가로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회원번호가 같습니까? txt 회원번호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txt 회원번호 현재 폼의 txt 회원번호와 회원 정보 테이블의 회원번호와 같다면 저희는 회원명을 가져다가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원본에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폼보기 가셨을 때 회원명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다음은 현재 개체 왼쪽에 킥보드 찾기라는 폼을 선택하시고 킥보드 폼을 읽기 전용 모두 형식으로 열고 네 그 다음에 대여 내역 대여 내역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식으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첫 번째는 폼을 열겠다 라고요.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 폼의 이름은 킥보드 찾기 라고 선택하신 다음 읽기 전용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폼을 열 건데 아래쪽에 오셔서 모드 데이터 모드에 가서 읽기 전용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모드에 읽기 전용 그 다음 두 번째 키보드 찾기 폼을 읽기 전용 모드 형식으로 열고 다시 한번 새함수 추가 누르셔서요. 이제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는 대여 내역 현황 이라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보기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보기 선택합니다. 대여 내역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식으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아래쪽에요 보고서 출력 조건이 또 있네요. 조건은 외열 조건문에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회원정보 폼에 TX의 회원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회원번호와 같은 정보를 표시하시오. 그러면 회원필드에 회원번호 필드와 같습니까? 현재 작업하는 폼에 가셔서 모든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회원정보 폼에 TST 회원번호와 같습니까? 라는 조건 일치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고서를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합니다. 폼을 열고 보고서를 여는 매크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다음 현재 매크로를 보고서 출력 이라고 저장하라고 하니까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보고서 출력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매크로 작성을 다 하셨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폼에서 회원정보 폼의 선택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위쪽 폼 머리끌에 명령 단추 하나가 있구요. CMD 확인 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CMD 확인을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 하면 우리는 원클릭 해서 보고서 출력 매크로 실행 되도록 설정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 출력 이라고 선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 하시는 내용 입니다. 대여 내역 현황 이라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 합니다. 동일한 킥보드 코드 내에서 대여 일자를 오름 차순 정렬 하는 것을 추가하기 오름 차순 선택 합니다. 페이지 머리끌 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머리끌 페이지 머리끌 을 표시 하겠다 형식에 가셔서 표시가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클릭 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킥보드 코드 머리끌 을 선택하시고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 되도록 형식 탭에 오셔서 반복 실행 구역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예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순번 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그룹별로 순번 이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번 은 숫자 1을 입력하시고 누적 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그룹별로 123 123 이라는 일련번호 처럼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킥보드 바닥 끌 영역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니까요. TXT 합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TXT 합계 컨트롤 에는 대여 요금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온번 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확대 하실 수 있고 는 그 다음에 썸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대여 요금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 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 구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문제 제시된 이미지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보고서 페이지는 1페이지 구요. 문제 제시된 페이지는 두 번째 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페이지 내용과 여러분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서 현재 작업하는 내용은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두 번째 킥보드 찾기라는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킥보드 찾기 폼 머리끌에 TXT 조회라는 컨트롤에 조회할 킥보드 명을 입력 하고요. 오른쪽에 찾기 CMD 찾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TXT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킥보드 명을 포함하는 잃지 않는 건 아니고 포함한다 라고 하시면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뒤에 별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킥보드 명을 포함하는 킥보드 명이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 그럼 현재 라는 현재 폼을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레코드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 C-O-R-D 그 다음에 레코드 소스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프럼 다음에는 테이블 명이 오는데 킥보드 테이블에 가서 조건은 킥보드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에 가서 조건은 외열 다음에 작성하시는데요. 킥보드 명이요. 같습니까? 라고 킥 킥이라고 입력하고 보 드 명이 같습니까? 라고 할 때면 등호를 쓰겠는데 지금은 킥보드 명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에다가 별표 뒤에다가 별표 이렇게 앞뒤에 별표를 넣으실 거예요. 별표를 앞에랑 이렇게 뒤에다가 별표를 작성을 하실 거고요. 그 사이에다가 우리는 txt 조회라는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포함하는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라이크 연산자 이 앞에와 뒤쪽에 별표를 넣었고 txt 조회라는 킥보드 명은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라서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입력받는 컨트롤을 구분하기에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을 하십니다. 그 다음 앞에서 큰 따옴표로 시작했고요. n% 앞에서 큰 따옴표가 일단 한번 닫혀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닫는 작업 뒤쪽에 별표도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열고 끝에서 큰 따옴표 닫는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속성 시트 닫기 버튼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일단 킥보드에 가서요. 빈빔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폼보기 가셔서 빈빔이라고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두 번째 하나 네 세 번째는 없죠. 빈빔이라는 킥보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조회가 되네요. 다시 한번 이제는 싱싱이라고 하나 둘 셋 정도 있을까요? 그러면 킥보드 찾기에다가 싱싱이라고 입력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찾기 버튼 누르시면 싱싱이 하나 둘 세 개 정도에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킥보드 찾기라는 폼을 닫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에 폼을 아니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커리는 킥보드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시고 문제에 표시되어 있는 킥보드 코드와 킥보드 명가 그 다음에 대여 요금가 그 다음에 출시 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시 일자 이렇게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겠고 조건에서요 출시 일자가 2024년 5월 1일 이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에다가 출시 일자에다가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조건은 날짜니까 크거나 같다 이유니까 크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 날짜니까 샵을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날짜를 입력합니다. 2024년 5월 1일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러비 살짝 조절 할까요? 5월 1일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일단 작성한 쿼리 저장 버튼 누르셔서 신제품 킥보드 킥보드 라고 입력합니다.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현재 킥보드 코드와 출시 일자와 그 다음 전체에 표시되어 있는 킥보드 신제품 코드가 총 5개 레코드가 추출이 되었나 제시된 이미지와 실습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한 내용이 있다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두번째 쿼리에서는 대여 내역 관리 쿼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쿼리에 대여 내역 관리라는 쿼리를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대여 내역 관리 쿼리 안에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 하셔서 일단 필드를 배치 하시고 그 다음 조건과 안쪽의 내용을 하나하나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회원명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하시고요. 두번째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대여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대여 횟수는 일련번호 필드를 이용하여 개수를 구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련번호 필드를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대여 일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여 일자 필드를 가져와서 최근 대여 일자를 최근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내역 관리 쿼리를 이용하여 대여 횟수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대여 횟수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기 위해서는 필드 하나가 필요한데요. 대여 횟수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대여 횟수만큼 대여한 회원의 정보를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횟수는 일련번호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일련번호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필드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 기존에 추가했던 대여 일자까지는 화면상에 보이지만 지금 추가한 일련번호는 화면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체크를 해제할 거고요. 그 다음 대여 횟수 일련번호 필드를 이용하여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쿼리 디자인에 가서 요약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일련번호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요약해서 개수를 선택하시고 조건에 오셔서 대여 횟수를 매개 변수를 입력받겠다 라고 되어 있고 매개 변수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대여 횟수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할 문구를 조건에 대여 횟수를 입력 이라고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 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여 횟수를 매개 변수에 입력 받아 해당 대여 횟수만큼 대여한 회원의 정보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회원명과 전화번호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할 거고요. 아까 세 번째 있는 일련번호는 대여 횟수만큼 삼각형을 반복해서 표시하는 작업을 해서 대여 횟수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있는 일련번호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저희가 표시하실 필드 이름은 대여 횟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대여 횟수만큼 일련번호를 통해서 입력받은 아니요. 일련번호의 계수만큼 삼각형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함수는 스트링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몇 번을 반복할 거냐면 일련번호의 계수만큼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일련번호의 계수만큼 그 다음 어떤 내용을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문제에 제시된 삼각형 세모 검정색 삼각형 텍스트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고요. 스트링과 카운트를 이용한 함수식을 작성했으니까요. 요약에 오셔서는 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번째 필드의 대여일자는 대여일자에 최근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요약에서 최근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최대값을 선택해 주시고 표시하실 필드 이름을 최근 대여일자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일자에 최대값을 찾아서 최근 대여일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커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실행을 해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 클릭하시면 대여해수를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숫자 4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4라고 입력하시고요. 계수 1년 번호를 가지고 계수를 구한 값이 4에 해당한 데이터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회원명과 휴대폰 번호와 대여해수 4라고 입력했으니까 4번 반복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최근 대여일자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우리는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신 쿼리에 대해서는 대여 횟수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쿼리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즈널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킥보드와 대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한 번도 대여되지 않은 킥보드를 조회하는 미대여 킥보드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할 수 있고요. 또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에 가시면 쿼리 마법사 불릴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를 쿼리 결과에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킥보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쿼리로 표시할 겁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어떤 테이블과 비교를 하실 건지 관계 레코드가 있습니까?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여 내역 테이블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킥보드 테이블에 킥보드 코드와 대여 내역 테이블에 킥보드 코드를 가지고 일치일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 실제 표시할 내용은 킥보드 코드와 그 다음에 킥보드 명가 출시일자와 대여 요금과 대여 시간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쿼리 이름을 미 대여 킥보드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눌러보시면 킥보드 코드와 킥보드 명가 출시일자 그 다음에 대여 요금 대여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이미지와 실습한 결과 확인해 보시고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 일단 창을 닫아 보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현재 작업하셨던 미 대여 킥보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면 문제의 킥보드 코드에 대여 내역 테이블에 가서 널값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즈널 이라는 작성이 되어 있고요. 직접 작성할 땐 이렇게 이즈널 이라고 입력하시고 조인 속성만 조인 속성만 킥보드는 모두 포함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대여 내역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조인 속성을 설정해 주시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필요하신 테이블은 킥보드 필요합니다. 킥보드 더블클릭 대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여 킥보드 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킥보드 코드를 가지고 표시할 거고요. 킥보드 별 성별 별 성별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회원 정보의 성별을 가져다가 대여 횟수를 조회하겠다. 대여 횟수는 일련번호를 가지고 대여 횟수 선택하시고요. 킥보드 별 성별 별 대여 횟수를 조회하는 킥보드 대여 현황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킥보드 코드는 핵머리 글로 사용할 거고요. 성별은 열머리 글로 사용할 거고요. 일련번호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개수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합니다. 평균 나이가 있네요. 그러면 나이 필드 하나를 추가하셔서 우리는 핵머리 글로 표시하는데 필드명을 평균 나이 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 묶는 방법에서는 평균 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평균 나이 필드를 이용하여 형식은 표준의 소수 자릿수 0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평균 나이를 선택하고 속성 시트 에 가셔서 형식은 표준의 소수 자릿수를 0 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 그 다음 킥보드 코드 필드의 마지막이 마지막에 해당한 킥보드 코드 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조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에 다가 조건에다가 킥보드 코드 필드의 마지막이 1에서 3으로 끝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던지 1부터 3까지 라고 입력하시고 1부터 3까지 끝나는 킥보드 에 대해서 조회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일단 작성하신 커리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 킥보드 대여 현황 이라고 저장 하겠습니다. 킥보드 대여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결과를 살짝 보게 하시면 킥보드 코드가 끝에가 1,2,3으로 끝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 나이 형식 성별과 남녀의 값을 확인하시고 레코드 개수가 3개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킥보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킥보드 명의 빈빔으로 시작하는 대여 요금의 필드의 값을 변경하는 대여 요금 변경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의 업데이트 클릭하시고요. 요금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킥보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요금을 변경하겠다. 대여 요금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대여 요금은 기존 요금에 500원을 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요금에 대여 요금 이라고 입력하시고 더하기 500 이라고 입력합니다. 500원을 더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빈빔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킥보드 명을 가져오시고요. 조건에다가 빈빔으로 시작한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라이크 연산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빈빔으로 시작한다. 조건을 작성하시고 커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작성하신 커리는 대여 요금 변경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실행을 클릭하시면 두 행을 새로 고침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 버튼 눌러서 현재 작업한 커리 창을 닫아 보시고요. 킥보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셔서요. 현재 빈빔으로 시작하는 대여 요금의 문제에 제시된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고요. 2200원 그 다음에 22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M 3M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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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